이 가구를 잡는 게 아니야? 하나 더 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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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 좀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른 아침에 이렇게 안 먹을 생각에. 저희가 함께 하는 게 어떠신가요? 본인 의사로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?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기 싫어요라고 하면 점심만 먹고 빨리 이제.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. 일단 루팅하면서 내 비번호는 몇 번 정도 될까요? 그러니까 앞에 빠져야 제가 좀 풀어요.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결혼 내지는 임신. 몇 번 정도 되는지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. 걱정되는 게 제가 잘하는 게 또 없어요. 그래서 똑똑하지 않아요. 윗목 일으키기를 태어나서 한 번에 대해서 해도 돼요. 아예 아예 못해요. 100m 21초인가. 너무 내리구나. 진짜 죄송하게도 좀 빠르게 뛴다고 할게요. 되게 말 따는 게 하나 느껴져요. 감사합니다. 맑지는 않은데. 저 되게 음난방인데 나를. 말 따는 게. 말 따는 게 첫째는 음난방이야. 소민이는. 저 21살 버스정류장이에요. 되게 로맨틱하다. 버스 끊겼을 때. 네 끊겼을 때요. 우와. 갑자기. 남자가. 멋있다. 아 남자친구였어? 네 남자친구가. 갑작스러운 키스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. 어색해지는 경우 있거든. 네 첫 키스랑 뭐 종소리 이런 거 들린다고 하는데. 근데요. 저는 침 냄새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아 성민아 그런 얘기는 하지마. 아 얘 정말 진짜 너무.